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달라질 수 있었다는 그 의혹들, 여러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국정농단에 이어 이번에는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보도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주를 이루는데요. 특히 최근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권력에서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청와대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과 이해관계에 있고 또 이로 인해 재판의 결과까지 바뀌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KTX 승무원 사건이나 전교조 관련 재판, 성환종 리스트 사건, 그리고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는 다양한 재판 사례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법원 행정처가 왜 재판을 도구로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것인지, 또 사법부가 청와대의 국정을 뒷받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관련하여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협상일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 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된 바 있어서 그 내의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상고법원이 새로 설치될 경우 사법부가 누리는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뒷거래의 이유들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일혁 기자, 먼저 상고법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사법농단의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고법원이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상고법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맞춤형 로비를 펼친 것도 바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서였고요. VIP,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정 재판 결과들을 열거하며 국정협력 사례로 제시한 것도 상고법원 도입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방송이나 언론 접촉하는 방향까지 얼마 전 문건 공개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법원 행정처가 지난 6월에 공개한 98건, 지난달에 공개한 196건의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저버리는 듯한 행동을 여지없이 보여준 건데요. 문제는 과연 상고법원이 뭐길래 양승태 사법부가 도입에 목을 맺느냐는 점입니다. 상고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수건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또 하나의 법원을 두자는 개념이 바로 상고법원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 3천 건에 이를 정도로 워낙 많으니까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원을 하나 더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개별 사건이나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다루고 공적이익이 중대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루자는 겁니다. 언뜻 보면 대법원의 판단을 위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국민을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속내는 조금 다르다는 게 사법부 안팎의 평가입니다. 우선 법원이 하나 더 생기면 판사들, 특히 고위 법관들을 위한 자리가 늘어납니다. 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인사권 등 사법부의 권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법원 수뇌부의 내부 장악력도 덩달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양승태 사법부의 자리욕심, 권력욕심이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리욕심, 권력욕심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강구할 수 없을 겁니다. 평가원님 관련보도 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기춘 전 비사실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는데 불응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 간의 일련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김 전 실장은 해당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의혹을 가리기 위한 수사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행정처가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혹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소송을 처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각 재판에 어느 정도의 선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입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소환되고 있는 상황에 만약 그간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입김으로 잘못된 판결 결과가 난 사건이 있다고 밝혀진다면 기존의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는지 또 다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거래에 의한 재판의 결과, 재판 결과로 판명이 된다면 다시 번복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법농단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 거래, 그 다음에 판사 사찰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양승태 사법부의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들을 상대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판사 사찰이라면 양승태 사법부가 상거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로 협력했다는 게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부가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다 사법농단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하나씩 실체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런 흐름 속에 등장한 인물인데요.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자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해당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외교부 요청에 협력하고 그 대가로 해외 공간 파견 자리를 늘리자는 정황이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나왔는데 만약 사실일 경우 외교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재판 결론을 하염없이 연기시킨 셈이어서 대표적인 재판 거래로 꼽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김기춘 전 실장까지 거론되면서 박근혜 정부까지 재판 거래에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이나 KTX 승무원 해고,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 등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판 거래로 의심받는 판결은 과연 무효로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법관이 재판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 재판은 재심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재판 거래 관련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을 제 식구가 엄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해 재판 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 맡기자는 건데요. 실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을 주축으로 특별법 발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만큼 끝까지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미듐 시청자평가원과 사회부 양희력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B 채널인 YTN D&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티앤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지사이언스와 자정뉴스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기나긴 폭염으로 지친 여름, 시원한 바다 생각이 절로 나는 요즘입니다. YTN D&B의 이지사이언스도 바닷가를 찾아 그곳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들을 전해줬습니다. YTN D&B의 이지사이언스는 세 명의 익살스러운 진행자와 함께 우리 주변의 과학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바닷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과학 원리들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지사이언스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프로그램의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부의 작은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상황극일 때도 있고 그날의 주제와 관련된 재치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어색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늘의 주제로 내세운 바닷모래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물음 씨가 여자친구라며 가져온 작은 인형을 모래 사장의 내동댕이 치는 설정은 다소 억지스럽다고 여겨집니다. 도입부에서 자연스럽게 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연자와 제작진이 좀 더 머리를 맞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살펴보면서 강모래와 바닷모래를 유관과 현미경으로 비교한 화면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모래와 바닷모래의 입자가 다른 이유, 현미경으로 봤을 때 입자의 색깔이 다른 이유 등도 충분히 따로 다뤄볼 만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면 모래의 구성 성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후속 화면과의 연계성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자 3명이 함께 모래성 쌓기 대결을 펼칩니다. 세 사람은 물의 양을 달리해 모래성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세 사람의 대결과 연결시켜 물의 양에 따른 모래의 변화를 그림 화면으로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래성 쌓기 대결의 벌칙을 수행하면서 같은 태양 아래 모래 사장과 바닷물의 온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결시켜 비열이라는 과학 원리를 소개한 구성은 매끄러워 보입니다. 비열은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뜻한다고 합니다. 비열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양은냄비와 뚝배기에 끓인 라면을 예로 들었습니다. 양은냄비는 뚝배기보다 비열이 작다고 하는데 비열이 작다는 것은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적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빨리 끓고 빨리 식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소재로 비열이 작다는 것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어진 합성규사, 바닷물에, 강모래, 물로 만든 모래시계를 비교하는 실험은 모래시계의 합성규사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또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고 반대로 소금과 물로 바닷물과 비슷한 염도의 소금물을 만들어 보면서 바닷물에 함유된 염류의 농도와 성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막바지에서 새 진행자는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핑을 배워보기도 합니다. 그 속에도 과학원리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보드가 파도의 가장 높은 부분인 마루에 올라갔을 때의 위치에너지가 중력에 의해 파도의 가장 낮은 부분인 골로 내려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순간 빠르게 움직여야 제대로 서핑보드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사이언스의 지난 방송은 보기만 해도 해변의 모습이 화면 가득 담겨 무더위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바다의 시원함을 즐기면서 과학원리도 배우던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도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이어서 취미로만 두기에는 아까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취미생활로 얻은 지식이나 기술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인 공유경제와 만나 새로운 시장이 되는 모습을 YTN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자동차를 공유하는 우버,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옷이나 가방을 공유하는 공유 옷장 사업 등 공유경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는 현대인들에게 소유가 아닌 공유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과 환경 보호와도 연관된 이슈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즐겨온 취미생활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나누며 돈도 버는 스킬쉐어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은 새로운 공유경제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뉴스는 일본에서 스킬쉐어가 부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의 현장을 찾아가 전했습니다. 본업은 회사원이지만 여유시간에 프로골퍼 레슨비의 반값으로 골프 강습을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은 취미생활을 부업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스킬쉐어가 가능하도록 제공자와 전수자를 연결해주는 매칭 사업자의 인터뷰는 스킬쉐어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현 상황을 확인시켜줍니다. 기술과 지식, 남는 시설이나 물건 등을 공유하는 일본의 공유시장 규모는 현재 약 5조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술, 피아노, 댄스 등의 예술적 재능은 물론 운동, 마술, 영상촬영, 작곡 등 다양한 재능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개발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재택근무 등 노동 형태의 다양화, 관심사의 세분화, 여가와 휴식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이 삶의 가치와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공유경제와 만나면서 공유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뉴스는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관련법 정비에 나섰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버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에도 공유경제와 관련된 제도적 검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스킬쉐어 관련 뉴스는 가까운 이웃나라이면서 경제대국인 일본의 공유시장의 트렌드를 전해주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삶의 양식도 소개한 셈입니다. 뉴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기본 덕목입니다. 따라서 정치 이슈와 사건, 사고가 넘쳐나는 뉴스 사이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과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종종 시도되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잘못 표기된 자막이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자막이 종종 나타났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8일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검침일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급한불 컸지만 누진제 존폐 논란 가열이라는 자막을 고지했는데 껐지만을 컸지만으로 잘못 표기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 부활을 알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기사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야 내용 자막이 등장했는데 제때 자막이 등장하지 않아 불편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 지역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의혹 부인에도 논란 계속 지지율은 하락이라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본 자막은 지지율 하락의 주체가 없어서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처럼 잘못 전달될 수 있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 교수로부터 자살보도와 선정성의 함정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의 선정주의는 저널리즘 역사에서 오랫동안 고질적인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다매체 다채널 환경의 경쟁과 시청률의 함수관계에서 뉴스의 선정적인 그림자는 항상 짙게 깔려 있습니다. 최근 한 정치인의 자살보도가 지나치게 선정적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잘 알려진 정치인이라 뉴스 비중도도 많이 차지한 편입니다. 몇몇 방송사는 사망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투신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사망 현장과 방법을 상세히 전하면서 사망 동기와 어미를 추측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송 중인 구급차를 카메라가 따라가며 창문을 크로즈업하면서 투신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장시간 중계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어느 종편 방송은 타살설 의혹을 보도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 해당 방송사 내부에서도 지나친 성정적인 보도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유명인사들이 자살이 있을 때마다 선정성의 심각성은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어왔습니다. 방송의 강점인 카메라의 현장성을 내세워 현장 상황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자칫 내용이 걸러지지 않게 됩니다. 특종이나 독점 보도의 경쟁 속에서 시청자의 시선을 좀 더 끌기 위해 뉴스 제목과 자극적인 현장을 보여주다 보니 성정적인 유혹과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3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기존의 자살보도 권고 기준 9가지 원칙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5가지 기준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망 또는 숨지다의 표현을 사용하며 자살 수돈이나 방법, 장소, 동기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서를 노출하거나 모방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극히 유의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권고 기준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하고 성정적 표현이나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를 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유가족과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자살보도의 권고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민감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자살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부분입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살 장면을 구체적이고 성정적으로 묘사되는 문제점이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인기 연예인이나 조명인사의 자살보도가 있은 직후에 실제로 자살률이 급증한 사례가 많습니다. 언론의 선정적인 자살보도가 자살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베르테르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 15년간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였습니다. 최근 뉴스의 선정성은 해당 매체의 신뢰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시대 우리 언론의 자살보도와 미투 등 언론의 연로저널리즘 관행에 대해서 권한적인 성찰의 계기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모두 권고 기준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언론이 앞장서서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 가치를 각성시켜 자살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